안녕하세요. 예문사TV입니다. 품질경영 분야 베스트셀러 선호도 1위, 예문사의 수험사와 함께하세요. 저자 백우균 선생님은 29년 이상 품질경영 강의를 해오셨는데요. 그간 쌓아온 노하우로 쉽고 확실하게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. 네이버 카페 두드림 품질교실, 유튜브 백우균TV, 주경여독 저자 직강 동영상까지 함께 체험해보세요. 책은 이론과 문제풀이, 별책부록인 요약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분권으로 제작되어 필요에 따라 가볍게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. 총 1328페이지로 한 권으로도 시험 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제작하였습니다. 꼭 알아야 하는 핵심이론을 보기 좋게 수록했습니다. 곳곳에 레퍼런스 박스를 삽입했는데요.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이론별로 기본 문자와 해설을 제시했습니다. 문제풀이를 통해 완벽한 이해를 돕습니다.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최신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. 해설에는 출제 의도가 반영되어 최신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효과적인 시험 대비를 완성해보세요. 총 7개의 파트로 꼭 알아야 하는 이론을 보기 좋게 정리했습니다. 방대한 양의 이론을 어디서나 들고 다니며 공부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. 2021년 품질 경향 기사 필기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춘 최고의 수험석 예문사의 넘버원 시리즈와 함께 데뷔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